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? 어.. 뭐 엉뚱한 짓을 하면 전복할 수 있죠 엉뚱한 짓을 하면 전복할 수 있죠 뭐 하중을 잘못 쏠리거나 뭐 어디 살짝 연속해서 딱 치면 안 되는 방향으로 딱 치면 일부러 여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? 힐을 넓게 쓰려고 아.. 오히려 저렇게 하면 전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됩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거 안 하다가 전복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 전복할 수 있죠 우와..